왜 자기가 평생 숨어 살아야 돼. 너무 억울해. 왔어? 잠깐만. 좀 걸을까. 데이터 할래? 정했다. 가자. 아, 그것도 거짓말이었어. 내가 좋아하는 영화. 인생은 아름다워? 응. 너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야. 나름씩 못 먹는 것도 거짓말이었어. 해먹다가 극채해서 그래서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.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났던 그 비릿한 냄새가 생각이 나서 못 먹게 됐어. 또... 보혜성산 이제 그만하지. 그래? 그런 얘기 그만하고. 우리도 이제 좀 평범한 얘기하자. 이런 얘기. 이런 얘기. 이런 얘기. 괜찮아? 괜찮아? 응, 괜찮아. 정말? 괜찮아? 괜찮아.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봐.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.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겁나 죽겠어. 회사에서. 회사에서 동료들 속이는 기분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. 도혜지 씨한테 왜 그랬냐고 원망하고 싶었는데. 그러면 안 되니까 참았어. 왜 자기가 평생 숨어 살아야 돼. 너무 억울해.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알아? 네가 나한테 또 비밀을 만들었다는 건. 솔직히 굉장히 잠시 집에.. 범위일이 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. 네, 제가 사의를 뱀다가.. 제가 사의를 한안을 그리기로 했는데요. feels 그 고민을 들어줘는게 보자.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말할까요? 에이 너희가 또 힘을 수 없는 것 같으면 보자. 구독에 성함이 좀 더 힘이 없을 거라.